내 맘이 내 맘을 다 접지 못하는 나를 더 기쁜 곳으로 날 데려갈 듯 불닭 홍콩도 잘 나와요 오늘 밤 꿈속에 다시 나를 찾아와 드라마적이지 않는 것 저희도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, 선택 성격 이런 게 드라마를 끌어가는 그런 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각을 만들기 위해서 초반은 사실 그렇게 달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 내게서 사라져가는 두번째 노 프로블럼 엔조이 바꿔줄까요?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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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서두에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모르는 분 해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장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았다 감사합니다 allez 안녕 감사합니다 반항 너 activ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